어? 이런 우연이? 와, 여기서 만나네? 뭐야? 어디 가? 어디 가? 따라오지 마! 따라가는 거 아닌데? 나도 이쪽 방향이야. 이것도 우연이네. 아침 먹었어? 얼굴 좀 보여주지. 어제 첫눈 왔잖아. 남산에 왔어? 나 기억난 거 맞지? 그치? 와, 임주경 말이 맞았네. 진짜 소원 이루어지더라고. 임주경! 임주경! 너 개 아파 그러다! 임주경! 주경아! 주경아! 임주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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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주경아! 임주경! 이수!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어? 이런 우연이 다 있네. 아, 여기서 이래? 오늘 언제 끝나? 누가 알려줬어? 임주경? 유태원? 진짜 우연이라니까? 헤어, 메이크업 샵에 우연히 온 거라고. 네가? 진짜? 야, 나 머리 알아봤는데? 머리 잘하고 갈아. 야! 저 남자, 혹시 배우예요? 모르겠어요. 저기요. 잘생겼어. 저 마실 것 좀 주시면 안 돼요? 목이 너무 마른 것 같은데. 뭐해? 얼른 갖다 드려. 네. 밥도 안 먹고 일어나. 10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. 벌써요? 그러면 원래대로 다 씹혀주세요. 마음 바뀌었어요.